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그래미 어워드 비하인드 영상에서 월드 스타다운 자태로 팬심을 녹였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에서는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지난 1월 열린 제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선보인 올드타운 로드 올스타스 무대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정국은 심플한 올블랙의 스타일리시한 사복 패션으로 눈길을 서로 잡았는데요. 정국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선보일 올드타운 로드 올스타스 무대 연습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국은 이후 릴 나스엑스와 함께 퍼포먼스를 맞추고 리허설을 하며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체크하는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고 모니터링도 잊지 않았는데요. 무대 이후 정국은 오늘 무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릴 나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국은 이번 비하인드 영상에서 어떤 스타일도 완벽 소화하는 압도적인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본 무대를 마치고 이동하는 정국은 화이트티에 블랙 가죽 재킷을 입고 자유분방하고 힙한 자신만의 매력을 자랑했고 시크한 섹시미도 발산했습니다. 레드카펫에서는 블랙 컬러의 터틀넥, 팬츠와 매치한 그레이 롱코트 룩으로 댄디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고급스러운 우아함으로 슈스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팬들은 인간 아니지, 남신이지, 우리의 눈을 구원하시네, 걸어다니는 조각상이다, 완전 배우상이다, 얼굴이 작품이잖아, 천상계의 미모다, 정국이 그래미 아니라 아카데미 포스타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박원씨가 정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화제인데요. 지난 22일 공개된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에서 박원씨가 팩트체크 토크를 나누면서 정국을 재응급했습니다. 이날 박원씨는 재치있는 입담을 발휘하며 정국을 향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국이 과거 박원씨의 All of my life와 노력 두 곡을 커버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곡들은 정국이 커버를 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받게 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정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원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BTS 정국씨는 이제 형님이다 라는 질문에 X라고 답했는데요. 그는 형님이라고 하면 정국씨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 그리고 나이차가 앵간이 나야죠 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재치있는 입담을 발휘하며 정국에 대해 부모님보다 더 공경해야 할 존재, 엄마보다 더 안부를 챙기고 싶은 존재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실 저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한편으로는 빌보드 차트 1등을 하고 있는 뮤지션이 내 음악을 알고 불렀다. 제 노래를 머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이 부른 거랑 똑같지 않느냐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다. 제 음악을 좋아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지금 BTS 정국씨 뿐만 아니라 BTS 팀 자체는 모두가 동경하고 선망하고 리스펙 하는 팀이라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원이 정국을 언급한 소식을 듣게 된 누리꾼들은 정국님 덕분에 박원을 알게 됐어. 노력 정말 좋아. 나도 정국이가 불러서 알게 된 가수인데 이분 노래 정국 진짜 많더라. 나도 박원이라는 가수가 있는 건 알았지만 정국이 때문에 노래까지 듣게 됐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달달한 로맨티스트로 변신해 설렘 주의보를 안겼습니다. 지난 22일 삼성 모바일 공식 SNS에는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글과 함께 방탄소년단 정국의 갤럭시 버즈 기프트 광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정국은 화이트 셔츠에 그레이 가죽 재킷을 매치한 스타일로 패셔너블한 자태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정국은 손에 들고 있던 블랙 갤럭시 버즈를 오픈했고 이는 마치 프로포즈를 위해 준비한 반지 케이스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에 갤럭시 버즈를 여는 순간 정국은 여심을 사로잡는 로맨틱한 미소와 눈빛으로 정맨을 응시했고 마치 프로포즈를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 심쿵을 유발했습니다. 더불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국의 눈부신 비주얼과 보는 이들을 단숨에 매료시키는 사랑스러운 매력은 여심을 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자상하고 부드러운 매력까지 발산을 했습니다. 이러니 안 반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국 사랑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국의 솔로곡인 시차와 유포리아가 무려 7주 연속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동시에 랭크가 되며 글로벌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지난 23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인 시차는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차는 전주 대비 1개당 순위가 상승하며 음원 발매 이후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 32주째 이름을 올리는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포리아도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15위를 차지하는 등 솔로 2곡이 7주 연속 해당 차트에 동시에 오르는 막강한 음원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